여러분 오늘은 성경시대 첫번째 교회시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두 번째는 성경시대 투호 선교시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날 공부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신학의 아울서신과 또 일반서신 또 사도인들이 머릿속에 잡히게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쉽다 시작 오케이 전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되십시오 1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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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고 오늘 주제는 첫번째 주제는 성경시대의 첫번째 교회시대입니다 성경시대의 첫번째인 교회시대에 대해서 성경시대 1 교회시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시대 1 교회시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114페이지 밑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을 쭉 다 읽지 않겠지만 목사님의 자녀와 한참님의 자녀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거, 막대스틱 아이스크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서 한번 제가 바로 읽어볼게요 자, 그러세요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울한 이야기인데 읽다보니까 우습도 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갈등이라는 것이 구원의 소리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역사인식의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것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50번짜리 아이스크림과 대사를 어린아이의 싸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방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의 막내 아이와 사찰 집사님의 아이와 6살, 5살로 서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게 좋다가 싸우다가 그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잘 놀다가 갑자기 싸우고 제 부모한테 가서 이러고 하곤 했습니다 다시 안 놀 것처럼 그러다가도 금세 세상에 죽어본 식구처럼 친해지고 하죠 내가 오늘 안 그럴까 보면 겉으로는 늘 좋은 척하지만 소원은 섭섭했던 것을 수도 없이 쌓아놓고 때로 꺼내보면서 혼자 생각 속에서 분노하고 안 번도 흉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교회의 목사님과 사찰 집사님 사회도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 분명히 말한다면 사모님과 사찰 집사님의 두 집사님 세에 한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건방지고 부술한다고 생각도 있었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을 교환하고 자기가 없을 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끼리 갈등을 하니까 순식간에 남자들도 합세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라는 것이 원래 뭐 자기 중심이 있냐고 오직했으면 남자는 다 여자함이 나름이에요 라는 광고 카피까지 나왔겠습니까 여단 어느 여름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아이스택키를 먹고 있는데 사찰 집사님 아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목사님께 아이 얻어 목숨을 줄 전용 아이스택키를 주지 그래서 다 먹고 버리고 그 송막대기를 버렸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던 사찰 집사 아들이 그 버린 송막대를 주셔서 따라 먹은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거짓처럼 왜 그런 것을 줄어먹어야 너도 사주겠다 자기 아들 입만 생각하는 게 무슨 사업이야 그러면서 쌓인 혼돈을 막 쏟아내며 쏟아내며 아이를 야단친 사찰 부임 집사님의 혼잣말이 지나가던 사원님의 귀에 돌아가면서 사건을 커지기 시작했고 봐봐 봐봐 이렇게 시작된 갈등에 온 교회의 갈등이 겹치면서 총연합전설을 겪었고 교회는 갈라져서 서로 상대방을 마귀의 자식으로 몰아붙이며 타협없는 싸움으로 시작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동원되고 법원까지 가고 더 이상은 체크해서 말부터는 시간까지 하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믿어주세요 술 몇 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질문 함께 읽어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시작 이렇게 문제가 많고 때로 수준 이하의 자태를 버리는 교회가 많은데 꼭 교회는 있어야 합니까 믿어주세요 꼭 교회는 있어야 합니까 거기다가 예 크게 써보세요 역사님이 물어봅시다 꼭 교회는 있어야 합니까 시작 예 대답해보세요 예 있어야 합니다 예 아랄루야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 예 예 알아누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 있어야 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남은 사역을 교회에 의해 다른 어디 누구에게도 주실 일이 없으시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다른 곳을 위해 향해 당신의 몸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이죠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과 하나님을 부여하신 이성이 어떻게 좋아해야 하는가 다음 이번 주부터 박당의 목사님께서 신앙과 이성 이란 그 제목으로 세미나를 공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종강하게 되죠 종강하면 그 강의를 다 들으시고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망이 아니 세상의 소망이 교회인데 어떻게 신앙과 이성이 잘 좋아하며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강의를 이번 주부터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 주는 강의를 나가지 않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끝나자마자 다 등록하면 다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박당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를 받으려면 잠깐 광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셨습니다 암 목사님 제가 흠님처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신앙과 이성 광고를 좀 해주십시오 아침 교회 때 교회가 능력이 명예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미나 광고를 해주시면 잘 듣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들어보니까 참 우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례가 아주 밝은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이성 강좌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경부를 하셔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불쌍하고 계신가를 배우는 과정이지만 신앙과 이성은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좀 깊이 있게 우리 생각체처리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보고 풀이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성을 하시면서 의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도저히 어떻게 믿어지지 않을까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다 또 내가 남한테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네 성경을 믿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나는 성경을 안 믿으니까 내 원리대로 한 분한테 설명을 해봐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 그런 질문을 하게 받을 때마다 여러분 자꾸 말싸움을 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또 힘든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신앙이 또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정당성을 가진 질문을 바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루는 신앙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고 네가 증명을 해봐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불교가 있는 사람은 불교가 있는 사람은 불교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명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경 내서 얘기하는 것들 아 그래요? 네 네 어차피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같이 정리해서 머릿속에 생활체계를 바로잡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멋있게 삶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자기 생긴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질을 가지고 이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크리스찬인데 어디 가서 학교에서 학교에 와서 중간 파티할 때 구성회할 때 가지고 의문사회하고 안되는데 의문사회하고 안되지만 뭔가 좀 비밀해지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인생을 보고 이해가 되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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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든지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여러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같이 할 겁니다 12주부터 오늘 사실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남사님이 이 클라스를 위해서 제발 좀 한 주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여있는데 인트로락션스로 하고 그러시면 오늘부터 끝내갑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여러분 끝나시고 오늘이 6 13 20일날 20일날 부터 오셔가지고 그것은 현장에서 그 공부가 내밀습니다 그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시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복된 크리스찬 자신 있는 크리스찬 멋진 크리스찬 수술 박 박 박 박 박 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다영선은 좀 멋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시계에 또 당신은 누구시군요 하고... 네, 목사님께서 사기의 기대를 매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년이 한 번 날까 말 못해... 그래서... 어... 너무너무 제가 안 할 정도로 자동차를 모시면서 샥 2차에서 올라오는데 남신이 누구시길 하는데요. 뭔가 기밀받을 정도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그... 남정의... 아니... 이런 노래는 처음...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장... 하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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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어무새 조건을 하나 이렇게... 밝혀 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아들이 이렇게... 당신이 밝혀던 신분처럼... 하사장... 담요... 그... 당신은 누구... 당신은 누구 이렇게... 하사장... 다... 옳을 수... 수... 있나요? 오... 언젠가... 오... 어느 곳에서...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가슴속에 항상 혼자 그려보는 그 모습 다른 건 눈길에 터져버린 내 몸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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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그 자녀 모습을 보여주는 박다임 박사님 물에 뵙던 박사님 여러분 교회는 따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따분하지 않습니다 교대교회는 박진감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고 세상을 향해 대답을 할 수 있는 교회였고 세상을 향해 반향을 해서 길을 제시하시는 교회였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생명력이 있으며 세상을 향해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역량인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력인드 크루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써야 할 조회시대입니다 매력 있고 역량력 있고 세상에 대답을 줄 수 있고 물러설지 않으며 당당히 나아가는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야 이렇게 중간에 딱 맞았더라도 115벌지 보세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시대 처음에 교회시대에서는 4가지로 요약하십시오 첫 번째는 교회의 탄생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교회의 탄생 시작 교회의 탄생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의 성장 시작 교회의 성장 세 번째는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박해를 받죠 1차 박해 1차 박해 시작 1차 박해 1차 박해라는 것은 2차 3차 계속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확장되었다 네 번째는 교회의 확장 다 같이 교회의 확장 시작 교회의 확장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잘 지옥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1번 내용장인데 교회 시대에는 다음 4개 내용이 적게 됩니다 교회의 탄생 성령 강력으로 시작 예 자 두 그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당되는 기절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믄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이 되어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이된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계속 확장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정말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수들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2절 후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부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에 대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건넘을 받고 방언을 받지 않겠어요 이때 방언은 실제로 그 당시에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국어가 터진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죠 일본어가 터진 거예요 이 설명을 듣자마자 여러분은 생각이 달라지겠죠 아 바로 중국어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없는 거 아닙니다 이긴 있어요 근데 가끔가래 있어요 그냥 중국어 학원 옆에 있는데 중국어 방언을 주십시오 그럼 거의 안 줍니다 학원에 가서 배워라 다시 타급할 때 다시 타급할 때 그 나라에 갔는데 전혀 배울 때가 없다 너무 터진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방언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날의 방 그날의 언어로 그 지역의 언어가 확 터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 역사가 41절이 보세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년 더하더라 와 그죠? 한 번에 3천년이 믿었어요 저는 21세기 그 21세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00만명씩 모여 집단을 넣었는데 3천명 4천명 1%만 만 명 정도 만 명 정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주교 역사는 가능했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서는거에요 교회에 세워져요 3천명짜리 교회가 한 번 서는거에요 그렇다고 내가 전도하는 한 명도 믿을까 말까 한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역사였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42절에서 47절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참 좋다 이런 교회 있었으면 좋겠다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가르침을 받았대요 우리의 모습 같죠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교제했다 교제했다는 것을 함께 먹었다는데 떡을 떼다며 성찰시켰다는데 기도하기를 전혀 미쳤다 막 그냥 가르침을 신경쓰지 않고 기도했다는거에요 여러분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43절에서 나라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해 기사와 표지가 나타난거에요 사도들이 가르침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적과 표적 그 다음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쓰고 통영하고 물건을 막 다 썼다는데 통해했다는거에요 45절 또 재산과 소위를 팔아 각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나눠줬다는거에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갑자기 성전에 모임을 힘쓰고 열심히 모였다는거에요 집에서 떠나게 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집에서 또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는거에요 47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거에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거에요 또 백색이 칭찬 받았다는거에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며 예수님의 사람이 들어갔다는거에요 이중에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거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고 식찬받고 떡을 떼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이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서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다 하나님 먼저 축복하고 성포합니다 이민족 가운데 이런 교회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길이 주행을 축복합니다 소망 그래서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을 한번 읽읍시다 밑줄 말해주세요 성령 강의님의 첫번째로는 교회의 탄생이었다 밑줄 말해주세요 성령 강의님의 첫번째로는 교회의 탄생이었다 탄생했다 즉 말씀드린 거고요 중간경에 그러므로 탄생한 교회는 첫번째 성령공동체였다 동그라미 주세요 성령공동체 두번째는 능력있는 공동체에 있다 빌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능력있는 공동체에 있다 세번째는 증인공동체 주주안과에서 자기만 챙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증인공동체 성령공동체 능력공동체 증인공동체 증인공동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도 가정도 성령가정 능력가정 그 다음에 증인과정 이러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애인을 만나더라도 성령커플 능력커플 슬기없는 능력은 남 때리지 말고 그 능력으로 다른사람 전화시키고 그 다음에 증인커플 만나서 10분의 일도 그 시간 전두환한테 함께하는 거예요 추우면 옷도 벗어주고 너무 멋있잖아 따라 볼까요? 성령커플 능력커플 증인커플 이 좋은 말들을 누가 다 가져갔어요 이 남끼를 다 가져갔어요 성령 능력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성령커플 능력커플 증인커플 이 교회를 그런사람 두 명 모이면 그게 교회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명이 교회를 탐색시킨다 가정도 맞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놀라 사실 제가 일본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일본을 싫어한다고 생각해도 아세요? 일본 그런데 일본을 기도합니다 근데 9년 중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일본에 대한 그런 기회 딱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것을 좋아하면 저는 막 거품 물고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거품 물고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하아 박수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본 얘기 나오면 여러분 좋아 이렇게 이렇게 큰아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설교가 로나 설교 아닙니까? 로나 갑자기 내 아내한테 그랬대 아빠는 그 로나에게 말한 것처럼 아빠한테 일본 선거하려면 어떻게 가려고 그러지? 네 로나에게 가려면 다시 쓰는 로나처럼 일본으로 가려면 안가려는 거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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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한 자녀를 두고 나한테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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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가정 하하하하 성령 부장 하하하 능력 부장 하하하하 그 다음에 지흥인 부장 하하하하 나 갑자기 왔어 아빠는 오늘 드디어 전주했어 전도한이 그가 안오니까 아빠 내가 그의 차비까지 줬어 안올 것 같아서 내가 교회하면 차비 줬어 야 대답한 자는 아니죠 하하하 우리말에 그거 있죠 부정자전용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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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커플 하하 능력 커플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는 성령 역사시고 지흥인의 삶을 살고 능력이 있는 정말 학원 역사 그 그러면 성장하게 되어있어 2번 보세요 교회의 성장 밑줄처럼 읽어볼까요 놀라운 성장 속에 시작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에서 몰려들다 아 멋있죠 각지에서 몰려들다 그 옆에다 써보세요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로 파손된다 이렇게 써보세요 몰려오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각지로 파손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로 파손된다 제가 읽어볼까요 외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메시지가 하루에 3천년 5천년씩 휴대하고 돌아오고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읽기 시작했다 이때 이야기의 정답은 당각하다 1번 해사물국가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성도에 변한 삶이 있었다 3번 원두위대 뿐 아니라 빌라빈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다 4절 4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를 넘긴 교회는 더 넓없게 성장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세요? 못된 부부의 표상 사냥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이런 부부는 하지 마세요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초대교회에 이런 이런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날 팍팍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날 부부 중에 살아남을 두고 한 명도 없습니다 잘 들어 계세요 교회가 갑자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장하거나 또한 개인이 갑자기 믿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에는 아주 작은 거짓까지도 작은 거짓말 작은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며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딱 믿고 기도했는데 각각 이루어진 동시에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거짓말을 막 불통하고 그리고 거짓말 때문에 괴로워지고 그 다음에 전에는 뭔가 거짓말이 잘 됐는데 어 요즘은 거짓말 시키면 일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고 제가 그게 안다 당신에게 물음이 10초가 돼 이렇게 시작이 될 거예요 잠시만 일단은 다이치 왕이 들어서 다이치 왕가가 이 껴앙을 잡아갈 때 아니면 법개 옮길 때에 법개를 딱 만진 무사란 사람이 즉시 축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 제사법이 이렇게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사람이 막 죽고 그렇습니다 엘리아엘 백성 가운데 죽고 죽고 그렇습니다 또 이 초대교의 당시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교회는 기초로 놓을 당시에 아나야와 사비라가 밭을 팔아서 조금 순대를 얻고 이 돈이 밭을 판 전부인다고 헌금 받을 때 그가 그들이 즉석에서 직사하는 놀라운 사건이 초대교의 오늘날 만약에 돈을 조금 숨기고 거짓말시킨 것은 다 죽어야 한다면 오늘날 두 분은 다 죽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격세가 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살아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구세한 사실을 눈에 보이게 확확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그런 때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짓을 아주 심하게 잡을 때가 있고 하나님 원치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면 이리만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즘은 봐주지 않는가 봐 왜 하나님께 불편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을 쓰겠다는 험한 사건이에요 저는 맨날 가서 젖 쳐도 괜찮은데 가족 중에 저만 번씩은 이 사괴만 제사 아무리 드리고 절했는데 한 번 제사 드리고 절했는데 마음이 막 딱 오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딱 오게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닌가 하는데 당신은 정결하고 순결한 백성을 쓰고 싶어서 깊이 다는 거예요 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사전의 5장의 사건이에요 잠깐 보세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5장 1절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사킬을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잘했죠 소유를 파는 거 얼마나 잘했어요 같이 쳐야 돼요 2절부터 그가 없어서 얼마를 감추냐 못했죠 딱 하나 실수 있어요 감추었다 무너지세요 감추었다 아 요것까지 괜찮아요 더 한 가지 오면 감춘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아래가 안에 아래가 누구 관계가 좋았는가 봐요 뭘로 다 알았어요 얼마를 가져다가 내가 사킬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괜찮아요 다 팔았으면 조금 숙제 놓고 일부를 갖다 놓고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팔아서 반을 헌금하고 반은 그냥 자기 쓰려고 하는 거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죄 아니에요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통장을 털었어요 2분의 1을 부회 헌금 가져왔어요 2분의 1을 내가 시집할 때 자본을 쓰려고 장가갈 때 자본을 쓰려고 남겨왔어요 이거 죄 아니에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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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10분의 9을 남겨 10분의 1만 가져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3분의 1절에서 그리들어갈 때 아나리아야 어짜여 사람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쓰려고 딸과 얼마를 감춥냐 묻는거죠 뭘로 감춥냐 그래서 4절에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환후에는 환후에도 내 입으로 할 수가 없느냐 어짜여 이해를 내 마음이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시냐 하느냐 뭐가 문제에요 거짓말한거야 몰래 감추고 그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단거야 이게 땅덕 전부입니다 거짓말이키는거야 거기서 5절 보세요 아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고서 다 크게 돌아다니 젊은 사람이 일어나면 시신을 싸서 내고 다가 장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7절 보세요 3시간쯤 제가 그 아내가 그 생일이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내려갈 때 그 땅 한가 없이 이것뿐이야 아냐 내게 말하는게 가로된 이뿐이로다 내려갈 때 너희가 어찌 부부가 함께 하여 주의압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오단을 메어 내갈이 아닌데 그 때의 입에 바람 엎드려져 젊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주는 것을 보고 내가 그 남편 곁의 장사인 원교회왕 자리에서 원교회왕 이의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그들의 독백을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는다는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삶을 더 정결하게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죽여야 합니까? 꼭 당신 그렇게 속히는 분들은 다 망가뜨려야 아시겠어요? 미리 아시길 죄는 척합니다 주의압을 그런데 계속해서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다루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에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요즘 이미 살아났대 무슨 일이 살아났대 무슨 일이 살아났대 뭔가 좀 뭔가 좀 해보려면 안돼 예를 들면 잘해보려는게 아니라 막 그 이제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전 늦었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어기고 가서 신호등도 어기고 새치기도 하고 양해도 안 하고 새치기도 하고 그냥 전 철도 페호 안 끊고 딱 뛰어넘어서 너무 급해서 탁 탔어요 그런데 타면 제조가 다해서 안내방이만 눅댔어 그랬었습니까 그럴게 있죠 그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들은 안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사 안되게 하고 뒷줄 탈 때 그것은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정말 싫어해서 하거나 당신을 다루기게 하는 총리꾼의 그런 역사가 왔다 갔다 자 그런데 3번 보세요 일정 휩박이었는데 현란팔 유대인에 대한 휩박으로써 그 토지란 명령이었다 성경을 먼저 6장을 읽었어요 성경을 좀 찾으셔보고요 6장 6장 6절 읽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6장 6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지는 건 감사한 일이죠 믿을 수 있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좋은 겁니다 현란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외의 부재에 빠져버려 힘을 잇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현란팔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곳에서 살다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들어온 현란팔 이방인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한 본토에 살던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본토에 살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다니던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현란팔 유대인들 돌아다니던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부재에 빠졌다는 말은 뭐냐면 도움을 받는 대상들이 죄 되었다 사람들이 원토 유대인들에게만 먹을 것을 주고 부재를 주고 각지에서 각차에 살나가 들어온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다 불편이 생기죠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죠 2절에서 12사도가 모든 죄자로 불러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공개를 일사하는 것이 맞다 당연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명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희에게 맡기고 일곱 명을 택했죠 일군을 택했죠 택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7절 읽으세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의 문제이자 예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당 제스장의 부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웠을때는 않죠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니까 더 궁금이랍니다 따라해볼까요 문제는 기회다 시작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문제가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존재는 문제가 있다 소설 제목인가요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존재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체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송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송장을 봤어요 뭐 사람존명 말고 고양이가 죽어있다 마네킹 마네킹 마네킹이 아시죠 마네킹이 딱 있어요 마네킹인데 마네킹을 이제 가을에서 거울로 넘어갈 때는요 옷을 갈아입힙니다 옷 벗은 마네킹 봤어요 아주 뭐 보이있습니다 딱 있는데 마네킹을 옷을 벗은 거고 그걸 조금 겨울날 마네킹 옷을 갈아입힐 벽을 조금 겨울날 밖에 내놓습니다 팬티도 안입히고 그리고 마네킹이 문제일까 꽉 치고 또 마네킹 봤어요 그리고 어지리 피해를 바꾸고 갈은 마네킹 봤어요 아니요 남들이 아무리 봐도 책을 피해도 몰라요 문제없어요 그리고 영아 20도가 내려가도 문제없어요 더 얇지 않아 얼마나 담배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건강한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마네킹은 여러분 마네킹을 남자만 쫙 남자 이발이 있을 것 같은데 남자만 마네킹을 쫙 그면 그 마네킹은 문제없어요 외로움을 탑니까 마네킹은 옆집에 있는 마네킹을 말해서 조금 움직이니까 마네킹은 10년간 혼자 서있어도 문제없어요 여자만 서있어도 문제없고 더군다나 남자 여자 앞에 서라도 10년간 문제없어요 아무도 갑자기 남자 마네킹 외라퀴 외라퀴 서는데 그 옆에 갑자기 신념을 위해 아기 마네킹이 아기 마네킹이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존재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유질죄 생명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방종계나 사이비종계라는 교회보다 문제가 없어요 사이비종계에 문제가 터지는 나라 그 사이비종계에 사이비종계에 문재가 터지는 나라 그 날 사이비종계에 재생하는 나라 그 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 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 날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문재가 터져요 또 이게 치유되고 치유되고 여러분 이 남녀관계에서 정말 사귀지 않을 사이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이해관대로 만났다 혹은 돈 때문에 만났다 서로 즐기게 만났다 여기에는 문제가 터지는 나라 펼지는 나라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가 관계를 즐기시킵니다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관계는 재비종과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그럼 이건 문제에 대해서 깨지는 거예요 사이비종계도 그렇고 무상도 그렇고 안 좋은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관계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 성장통일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자라보면 밀려면 10cm가 크다 보면 성장통일이라는 게 있는데 발목이 아프고 거의 크네요 너무 뼈 많이 자라나 보니까 성장통 성장통 다른 뼈가 합쳐지기 위해서는 뼈 맞추는 소리가 나요 부두둑 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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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피걱 소리가 있다는 것은 뼈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줄도 없이 조용해 그건 마네킹이던가 이 조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의 장벽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휘박의 장벽을 넘어야 돼요 첫 번째 만남에서 내부적인 장벽을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팔짱을 보세요 외부적인 휘박의 장벽을 팔짱 팔짱 7장에는 스테반이 순교하죠 그 다음에 팔짱을 보세요 스테반이 죽은 사건들 팔짱 일절 한번 해볼까요 팔짱 일절 시 시작 사올이 그의 죽임 땅을 마땅히 얻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회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의회는 다 사마리아 모두 따로 흩어집니다 흩어졌어요 핍박이 나서 외부적인 핍박을 성장했고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어떻게 삶이 흩어졌다 흩어졌어 그의 외부에서 보호합니까 보호금전환이 시작 이게 바로 1차 핍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한 명이 도래인데 당신 삶 가운데 외부적인 핍박이 있거나 보호금 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 겁먹지 말게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아주서 못살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달라요 해피하기 기분 좋게 당당하게 푸느냐 울병 짜증을 보면 푸느냐 그건 너무 달라요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문제를 끝까지 풀었는데 안풀린다 그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수능고사를 하는데 그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풀었는데 문제가 안풀린다 답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잘못된 문제 주는 경우가 없어요 다 답이 있는 문제 줘요 성경의 교회 감당할 수 없게는 주지 않는다 그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풀 수 있는 문제 준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 준다 죽을 때까지 죽였다 안풀렸다 그건 안풀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딱 문제가 왔다 두 가지 말씀하세요 풀 수 있다 다 풀 수 있다 진짜 못 풀 문제 없어요 인생의 개인 그 다음에 자기 동동체 가운데 순 가운데 교회 반대 못 풀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방편 다 얼큐어 섞였어 그게 다 푸시는 문제 다 푸시는 문제 푸시는 두 번째 문제가 보이면 보이는 사람이 들어봐 알았을까요 문제가 보이면 보이는 사람이 풀어라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보면 4개의 문제가 있으면 성격이 왜 이래 짜증나게 문제를 보여 그럼 벌써 수능이 시작된 거예요 정신적인 지원이 문제를 보인다면 정신적으로 거의 99분에 치유된 상태예요 웃으면서 자기 문제가 안 보여 그럼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내가 문제가 보여 공격체에 문제가 보여 그러면 악마고 이 문제는 푸는다 문제가 보이면 벌써 해결되고 시작되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일 기독교에서는 불호의 가운데 문제없을 때는 없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장을 보면서 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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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문제없으면 좋겠지만 항상 살아있는 존재는 그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앋고 정말 툭이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끌어앋으려고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 교회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쓰여지는가 두 번째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져요 신의 역사도 그렇고 공동체 역사도 그렇고 그걸 끌어앋는 사람은 끌어앋지 않고 끌어앋지 않고 그냥 늘 못해다 비판하는 사람은 흉덩도 안 된다 그런 방법을 쓰여져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문제가 없는 상태이 아니고 휘박하는 사이에 다 놀라운 사건들 자 핵심의 사건으로 보세요 1차 생방 헬라카 유대인의 헬라카 유대인의 헬라카 센터에 만듭니다 이준 시절에 첫째 줄 교회와 성장하고 최초에 내부적인 갈등이 아 놀라주세요 내부적인 갈등 통제가 그것은 법도 유대인들과 헬라카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다 이 갈등이 표현하던 것은 치사에게도 먹는 문제였다 괄호함에 먹는 문제로 싸우는 게 제일 치사하라고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 싸우는 것 중에 먹는 문제가 거의 거기에 대입되지 않는 적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울미대로 사마협 딱까지 이르도록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문제된다 그래서 율법을 맞춘고 문제를 그치지 않고 교회는 수대한 순교를 십박으로 큰 흑박이 정전하게 되었다 물론 이때의 흑박은 필라카 유대인들에게만 국가들의 흑박이다 여하튼 1차 흑박은 사전의 1차 8절에 계속 진행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 사마하리로 가게 되었다 사마하리로 가게 되었다 4번 보세요 교회의 확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 딱까지 준비하다 1번 기립의 사마리아로 활짝 딱 한 절씩 찾아보십니다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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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크리스도로 이 기립은 제자 기립일까요 일곱 집사 중에 기립일까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기립입니다 기립이 사마리아로서 전도했다 잘했죠 유대인이 안가는데 남 본토 유대인 이 의사에 있던 유대인이 안가는데 기립이 같다 2번 베두오의 온 유대전도에 8.14절을 보십시오 8.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두오와 노화를 보냐며 그들이 내리나서 저희로의 성령관길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면 성모를 받는지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두오와 오한 사도들이 자기 지역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서 가 지역으로 아우리치 같다 이것입니다 아우리치 같다 너무 멋있죠 본토에 문제를 읽지만 성령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휘파로 말면서 또한 여러가지 말면서 아우리치 같다 3번 사후의 그 신과 성령 이 가운데 위대한 한 사람이 대중하기 시작합니다 사후 사도는 구장 1절이 있어요 사후의 구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후의 주의 제재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생에 맞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세계라 구미당에 갈 공무원을 전하니 이는 많은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명하고 결막하여 대제생을 잡아오려 함이라 사후의 결했다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볼께요 사후의 주의 제재를 대하여 여전히 씩씩거리며 그들을 잡기 위해 대세에 가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멸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사로 가다가 변화하죠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역자 한 명이 탄생하는 이 사도의 구장 사건은 19장 이후에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한 명이 제대로 바뀐 사건이 교회사에서 중요하다 여러 번이 예수님이 믿는 사건 때문에 사탄이 벌벌벌벌벌 유죄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당신이 사도 바울처럼 쓰임 같기를 봅니다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을 간 지역을 지구에 다 찍으면서 서울대전 대북 찍고 이런 것처럼 다 찍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 놀라운 감독이 있어요 저도요 다시 중간에서 형광펜을 긁어서 다 다 찍어서 성경 마탈이 또 다른 감독이 있어요 한 명이 그런 사건 이번 제가 축복할게요 당신이 회심한 사건이 사도 바울의 회심한 사건과 만법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다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베두의 베두가 구네교회 맞나 사도행의 10장 5번 안디옥교회 3일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이 안디옥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마나메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흥미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간 일터로 바뀌게 된다 두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착한사람 바나바 불같은사람 바울 바울은 착한사람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바울도요 정말 착해요 여러분들 바울 소신을 제가 읽고 있는데 바울이요 아주 좀 엉뚱한 사람이에요 좋게 엉뚱하네요 오늘 키튜목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막 논리적으로 집사님 감독 집사님 이야기하다가 그런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이야기하다가 곁으로 막 삐져나가면 몇가지 이야기를 더 흥믁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어디로 돌아올지 모르고 자꾸 삐져나가라는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갑자기 오늘 키튜목을 볼까 막 이야기하다가 교회 이야기하다가 교회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0분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2단 이야기하다가 아 그래 오늘 흐르다 경관의 비밀이야 막 이래요 그게 무슨 일이 무릎을 칼쳐 와 위험한 진리여 막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사도마음 논리적인 논리적인 것 같아도 논리적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거품을 물고 막 그러다가 막 주님을 찬양하려다 막 그래요 그 뭐냐 하면 편지시가가 갑자기 주님을 찬양하려다 막 그런거에요 오늘날 말하면 막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거품을 물고 갑자기 뭐 다른 설교하다가 돌아야 할 거니까 그 배경에서 막 이야기한다가 다시 돌아와서 막 그러는거에요 그러니까 순진이야 저는 요즘 바울을 순진 어떻게 순진하냐면 딱 이야기하다가 너희는 나를 공감하더라 떠날 때도 나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뭐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 바울의 순수스러움과 바나바의 아주 차근차근 하는 것이 주님의 착한 데 딱 맞아떨어지면서 안디옥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 놀라운 연세가 안디옥교회가 안디옥교회의 놀라운 성장이 성교회 역사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또한 그 바나바와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성교하는가 이렇게 그냥 성경만 읽어보면 머릿속이 잘 안쩍 지도를 딱 갖다 놓고 딱딱 찍으면서 보면 머릿속이 남게 되는데 날이 눈으로 엉 엉 엉 엉 감사합니다.